돈 많이 벌면요 다 해결될 것 같이 안 그런다니까요 그걸 누가 증명해 줬냐 최진실이가 알려주고 간 거야 최진실이가 최진실이가 알려줬다고요 얼굴 예뻐요 연기 잘해요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남편 만났어요 애들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왜 죽냔 말이에요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냔 말이에요 이게 결국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공허 왜 우울증이 와요 공허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요 그 어떤 누구도 못 채워줘 남자 아이고 그놈이 그 새끼야 참 아이고 여러분요 보세요 연예인들이 바람난 거 보세요 이야 연예인들 바람난 거 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스크린 나오는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요 그런 여자들하고 사는데도 이혼하잖아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천하 없는 것을 다 갖다 붙이고 다 해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은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들어가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가 채워주지 않으면 이건 다 개뻥이에요 아멘이요 목마르면 영원이에요 목마르면 영원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삶의 왕되게 하라는 거예요 왕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그때 목마름이 샥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요 예수와 우리 속에 오시면 뭐요? 이 공허를 물리쳐버려요 이 공허는 텅 빈 거란 말이에요 텅 비어 그런데 예수가 오면요 이 텅 빈 거에 충만히 채워진단 말이에요 충만히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면 이 공허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가 네 안에 살게 하라 그래서 이 공허는 텅 빈 건데 예수가 오시면 이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우리 인간은 못 채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갔다가 가서 저녁밥 먹을 거 구해오라 그래놓고 혼자 우물가로 가냔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가 그 수가성의 여인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남자를요 한두 명 바꾼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별 발광을 다 뜬단 말이에요 별 발광을 다 뜨라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막 갈증 나고 막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딱 마시면 해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목마르다고요 사이다 콜라 뭐 이 음료수 탄산음료 먹어봐요 계속해서 갈증이 생겨 계속해서 갈증 우리 인생은요 끊없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혼돈 공허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짝짝꿍해서 살았어요 애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다 지금 다 앉았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육신도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겉모습을 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현민경으로 보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 이 세 가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것을 일단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첫 번째 이루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우리가 따라 살던 전남편 있잖아요 전남편 이게 전남편이에요 전남편 혼돈 공허 허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작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때는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곧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허감이다 그래서 예수가 하면 이 세 가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